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태락의 장을 만들어 놓고 살지 이 러시아인 같죠? 어, 이 아가치들은 뭐지? 옷은 다 어디로 간거야? 아, 이 여자들! 저는 그냥 한 여자들에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두개가 필요해요! 하하하하! 저는 저녁에 입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왜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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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입을 수 있을까?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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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 그렇죠? 누군가 너라면 크로울리를 알거라 그러는데? ... 어디서 준거야? 컨스탄틴 요새라고 쓰읍... 아... 아.. 콘서트는 요새는 어찌지? 아.. 솔깃하군 아.. 가봐야겠어요 여기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언제든 뭐 방법이 여러가지 있긴하지만 제가 쓰는 여러가지 오 제도 되게 많네 방법 중 하나.. 두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죽이면 되요 그냥 간단하게 재죽이고 가면 되구요 두번째 방법은 바로 저 체리라는 여자애를 이용하는건데 체리야 체리야 어딨니? 이건 뭐야? ㅋㅋㅋㅋ 장식에다 꾸며놓은거 봐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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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거 정확히 뭐라고? 뭐하는 놈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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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도 하.. 이.. 이 말을 선택하면 안됐었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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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득 이게 돼야되는데 잠깐만요 일단.. 야한 자목과 버튼의 가바를.. 읽고 저장을 하고 어.. 이.. 이거였나? 자 26%까지 올라갔어요 한참.. 모자란데? 오! 됐어 한방에! 리베스트가 여기보단 낫겠지 에.. 이.. 총살이 너무der.. 혈이.. 네... 여기에.. 내가 기억하기로.. 책 있었던 걸로 자 사파라보는 권투 자 일단 훔치고요 훔치겠다 훔쳐 Z를 여기서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자 아 됐어요 퀴를 얻었죠 간단하게 얻었죠 또 가져갈 거 다 가져가요 아까 그때 내가 말했던 방법으로 들어서 가져간 다음에 숨고 예 그냥 가져가는 거죠 뭐 Z는 참 좋아서 근데 이제 약을 잘 쓰려면 정말 그 중독되지 않는 그 퍽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여긴 없네 자 체리야 가자 야 체리야 어디냐 체리야 나를 따라와 자 예 얘 쟤 근데 옷 좀 위가 되는 거 아닌가 야 따라와 쟤 뭐 걸렸나 쟤 뭐 걸렸나 자 일단 나가봐요 나가면 어 따라왔다 자 자 일단 레벨시트 레벨시트 데려다주고 오죠 약속은 했으니까 야 와봐 어 따라오는구나 아 거나게 느리게 돼 그 그 그 그 크네 고맙대 잘가 나 따라오는 거 아니지 이제 어 그래도 나 따라오네 아 이제 안 따라오는구나 두커버한테 빼내서 빼내줘서 고맙대요 자 일단 키 하나 더 얻었구요 그리고 테드 스테이어 여기 안에 있어요 어 여기 있는 애도 한 명 있구나 리벨시트에 테드 스테이너는 그 그 아 아들인가 그럴꺼야 원래 죽이 위해 죽여달라는 애의 아들인가 그럴꺼야 그 원래 걔는 원래 죽고 그래서 걔가 열쇠를 갖고 있는데 저기쪽인가 어어 어어 아아 나 근데 괜찮아요 저거 자동 저장 되어있을테니까 저거 자동 저장 되어있을테니까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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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만들지마라고 뜬다고 그러던데 탁 장난하지마 이런식으로 떴나 뜬다고 했나 폴더 이름이 그렇게 뜬데요 탁 일단 컴온 컴온 룸 에 가야되는데 컴온 룸 에 가야되는데 오클더 오므랑 시선 후 와 어메게 엑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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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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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도 아니고 어? 여기 들어왔구나 어 여기다 여기에 테드.. 어쩌고 있을텐데 테믹 하그레이브 아닌데 아 얘다 얘다 테드 스트레이어 얘가 테드 특별한 열쇠가 있죠? 저걸 훔쳐도 되는데 꼭 죽일 필요는 없죠 어 이건데 야 나 잘 훔친다 나 굉장히 잘 훔친다 근데 여기 병원이 어디더라 너무 복잡해 이 층에 가야되나? 이쪽에 가야되나? 베논 메디컬 아 클리닛 리베스트 클리닛 여깄다 리베스트 클리닛 여기네요 어 얘 뭐야 없네? 얘 어디갔지? 뭐 없으면 내가 잘 가져갈게 잘 쓸게 훔쳐도 돼요 카르마 높기때문에 자 시간을 좀 지내고 8시면은 들어오겠지 안들어오네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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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이렇게 안들어와? 10시? 됐다 아아 왜이렇게 늦게 오게야? 방사능 오염 자 그리고 어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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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박사는 바로 옆에서 사는구나 저 리박사 들어가서 일기 봐도 리박사의 승경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이건 뭐야? 다 구했죠? 열쇠 이제 다 구했을걸? 가져다 주십시오 데이브루를 죽이고 듀코브리스트 데이브 좋아요 일단 콘스탄틴 요새에 일단 들어가야돼 일단 무게가 얼마되지? 일단 차자만 놓자 콘스탄틴 요새가 이쯤인가 있을거거든요 내 기억으로 이쯤인가 있어 이쯤인가 아마 여길거에요 여기 저길가서 콘스탄틴 요새를 찾아놓고 그 다음에 저 열쇠를 써야돼요 써서 다 열어놓고 또? 어 뭐야 뭐야 뭔가 빨간색이 보여요? 정발 파리 두 갈말 아이고 나 옷을 나 옷 옷 옷 이거 입고 있었구나 자 바꿔야지 옷을 자 야한 잠옷을 입고 있었어 자 저장하구요 이 불 밖에 안 돼? 이게 배틀 시스템이 어 안죽었어 어 안죽었어 이게 풀같은게 있어도 이걸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더라 풀 있어도 안타깝지 2 2 어 누구대 눈과 싸우고 있어요 레절뿡명 파리를 잡고있네요 미니건과 예.. 레이저 라이프를 뿜어대며 파리를 잡고있어요 파리 열심히 도망갔어요! 아니 근데 파리가 아우가이를 불러왔어요! 아우가이 열심히 쏘고있어요! 아니 그냥 아우카스트를 한 대씩 뛰고 저 한명을 처리했어요 자 두명째 열심히 쏘고있어요 야 역시 미니건은 안되네 뒷송을 짓는거 쏘세요 먹을건 내가 먹구요 얜 또 파리 잡으려고지 야 미니건으로 파리를 잡어 굉장한 놈들이에요 잠깐 내가 가지고갈게 내.. 누구랑 싸우고있냐 또 내 파리랑 싸우고있냐? 파리랑 싸우고있냐? 파리랑 싸우고있네 무슨 파리와 권수로 졌나 아우! 왜이렇게 불쌍한 파리 이거 레이저 맞고 미니건 맞고 아주 그래도 살아있는거 보면 신기해 거대 방사능전갈이에요? 자 경호수 좀 주지 일단 맞춰놓고 말itch 울와 오오오오 두 마리아 뮤직 boot 광 Storm 야 야 왜 도망가 왜 안되겠어 니한테 한대만쯤은 에너지 겁나 나거든요 조심해야되요 자 저기고 정갈이 그나마 생명체중에서 좀 팔만한걸 주지 꼬리 꼬리 하나가 이게 하나에 백원인가 그럴거야 백캡인가? 50캡인가 자 에? 20캡? 얼마 안되는구냐 백안이었구냐 그나와 그나와 죽이나지 그나와 워낙이 세명체를 죽여도 총알값이 아까운 세계야 정갈 to 그래서 요건 덕을 죽여서 뭘 얻는다기보다 적을 죽이면 뭔가 손해야 오의 prêt 자 또 맞았나 특히... 어어어... 물을 좀 바꾸고요 야 아유 거대전갈 이거 내가 사십해바비 없었으면 내가 오오오! 거리 조절 잘해야되요 얘를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면서 움찔움찔하게 좋아 아 왜 이 거대적 방사능 전갈이 많구나 자 저장한번 더하고 야 이 요새 찾기가 가는 길목이 이렇게 힘들었나? 오우 저기있다 적을꺼야 분명히 어 어 이쯤일꺼 오우 맞아맞아맞아 여기여기여기 아이본만 빼고 다 저기죠 로봇들이 겁나게 많아요 일단 저기를 발견만 해놓고 내가 지금 갈라고 한건데 들켰어 이미 바크 시스템 액티베이틴 바크 시스템 바크 시스템 오프 힘 들켰어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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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걸 안맞을꺼 같은데 아이고 아 헤드사 제대로 맞았네 헤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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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울이면 플라즈마나 죽거든 이거요? 레일웨이 라이플 레일웨이 라이플 모총이자 모총 개모소총 이게 원래 개모소총으로 예 번역이 되어있을거에요 저거 일단 손을 좀 죽여넣자 얘부터 죽이자 자 그 다음에 이에 빠이빠이빠이빠이 이 재장전할때 너무 앞을 많이 가려가지고 힘든데 됐어요 쟤까지 죽이고 저 위에거 하나 남았는데 아니 너 말고 어 쟤 뭐야 아우키스트가 아우키스트가 어 이쪽에 있네 어 아우키스트야 나 좀 헬프미? 넣어줄래? 안되나? 잘 맞고있나? 나 대신 지금 제 아이봇이 지금 타겟팅이 되고있어서 지금 내가 지금 잘 쏠수 있는데 결국 죽었어요 잘봐야돼 날라오는거 오케이 쟤까지 죽였어 어 아따 힘들다 자 여기 일단 발견만 해놔 네 여기 위에인가 누카 아 퀀텀이 있었던거 같은데 여기 위에인가 이 근처 이 지붕위에 퀀텀 있는데가 있거든요 이쪽이 아닌거 같다 이게 지금 발견해놨나? 발견만 해놓으면 되는데 발견만 해놓으면 되는데 됐다 콘스탄틴 요새 발견해놨죠 자 가져가 일단은 일단은 어 인벤토리만 인벤토리 싹 정리해놓고 저기에 최강의 파워하모가 있어요 아 뭐 아니다 앵커리지 때문에 최강을 안한거지 그리고 버블레드 그 그 총기도 아마 있을거에요 내격으로는 저기에 버블레드 총기가 있었던거 같은데 자 파워하모 파워슈츠 참 이거 정말 신기하네 파워하모 파워하모 파워슈츠 자 어 그리고 뭘 가져가야되요 이제 플라즈마 수류스탄 아니 플라즈마가 아니라 펄스 폭탄 다 가져가구요 펄스 지뢰 펄스 지뢰도 다 가져가구요 별로 안되네 일단 펄스 로보트 상대 로보트를 겁나게 많이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내가 펄스 그 지뢰나 그런거를 좀 모아다야된다고 한거야 저기 때문에 단지 아유 이거 됐지? 고고품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됐어요 가자 펄스 폭탄을 1번으로 해놓고 조금 자고 가도록 하죠 아 아 잠깐만 그러보니까 아유 저기있어서 안되네 나는 바트 시스템 액티베이 일단 죽었네 바트 시스템 액티베이 야 은신인데 이거밖에 안달았어 어차피 한 한판에 죽긴 하지마 그니까 이래서 그 사신에 질주했으면 정말 뭐 거의 무적이 되는거지 뭐 어쨌든 잠깐만 데이브공업 잠깐만 가볼거야 내가 내가 저 특별한 열쇠를 훔친거 같은데 안 훔쳤나 훔쳤나 근데 여기 초반에 와가지고 울드펜니스를 가져왔거든요 훔쳤네 에 에 에 결국엔 스텔스 보이쓰고 먹었죠 툭 에 에 에 의자 올라가는건 성공했는데 그게 아마 훔쳐지는게 아마 안됐던걸로 기억해 에 에 에 에 이기에 가님방법이 2가지로 있는데 At 숙청 은 유명 il 이 위에 뭐 있나? 저 위에서 총 쏘는게 뭐였는데? 죽아라! 아 이거 좀 많이 모아놨어야 되는데 엄청, 엄청 쉬운데 그러면 몇 개 안 돼요 이게 몇 개 안 돼가지고 지금 열 몇 개밖에 안 되죠 한 30개 정도 모아놓으면 그냥 여기는 끝까지 이걸로 가면 그냥 돌파인데 밭 시스템 액티베이터 밭 시스템 오프 어? 이거 세 방이면 원래 죽는데? 뭐야 네 방이나 쐈어? 어? 아... 도시락 병뚜껑 지대 재료죠 지금 그렇게 많이 없어요 펄스 수류탄이 펄스 수류탄이 많으면 되게 편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의지는 안해도 돼 이거 어디서피 하나 하건 안하건 던지는 개수는 비슷해가지고 얜, 얜 뭐고? 얜, 얜 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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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 수류탄이 한번 많으면 예... 그냥, 그냥 막 다녀도 되거든요 거의 한 턴에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포탑 제어 시스템 포탑이 어디있나보네 근데 지금 많이 없어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아... 음, 음, 음... 이건 뭐야? 여기 이걸로 끝이 안나? 나가는거일텐데 뒷분이죠? 위로 올라가는 데가 있을꺼야 아 여기구나 이건 밑으로 내려가는 건가? 그래도 그럴걸? 어? 아니네? 먹을 거 있는데네? 어? 책이다! 뭔 책이지? 그러구나 이건 가자다 고치자 응? 다 없죠? 올라가서 그 아까 어? 여기 아까 거기잖아 더 올라가는데 없나? 올라가는 게 있을텐데 없나? 어? 여기 아 여기 있겠네 여기 아까 거기 꼭대기 꺼야 어? 아까 내가 죽였던 애가 있는데 그게 어디갔지? 어? 아 탄이 이런데 숨겨져있었다니 그런데 시민이 사냥개야 사사구역 탄나는 애가 지금 나오지 어? 얘 어디갔죠? 공중에 떠다니는 거스티? 어 어디쯤이더라? 이쪽이 아니고 어? 이쪽이 아니고 아 저거 반대쪽인데 여긴데 아 여깄구나 이쪽에서 아까 했죠 아! 아까 이거 잡으러 와놓고선 이걸 못봤네? 색깔이 비슷해서 잠깐만 저장만 저장만 하구요 다섯 발밖에 없어 수류탄은 좋은게 어? 펄스 수류탄은 정말 좋은게 그 배틀을 많이 안먹어 수류탄 자세가 던지는데 필요한 배틀을 별로 안먹죠 AP를 한샷 두샷 맞는건지 안맞는건지 세샷 마지막 어? 내셔? 하하하하 휴우 하하하하 응 나는 내가 생각해도 총쏘는게임은 잘하는거같애 하하하하 총쏘는게임 할때는 총이 잘 맞는거 같애 음... 여기는 나중에 올라와서 보고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게 이제 순서에 맞을거야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낙엽총석 그리고 낙엽단서의 그거죠 여기 안에 버블헤드 하나있습니다 빨빨빨리싹빨리싹 한방더 한방더 오... 퀀텀 내가 퀀텀을 몇백이나 모았나 지금 30병만 모으면 되는데 30병만이 아니지 30병만이 아니지 30병 모르는데 힘들죠 어 전전정책 좋아 너... 나 또니야 어 보수 빵사능이 뭐때문에 뭐때문에 빵사능이 있지? 어 사지해봐라고 소리하자 체리뽕탐 체리뽕죽이 아마 어디에 들어가더라 저게 노카콜라 그거에 들어가나 자 총기 근데 이게 리밸런스 때문에 잡지를 얻어도 이제 높은 스키들이 갖고있는건 거의 못 얻는것같아요 스킬을 괜히 찍었어 그러니까 그 퍽을 이럴줄 모르고 그냥 찍은건데 자 여기 진짜 돈 되게 많다 리처뻐브레드 대형학이네 소형학이가 아니라 대형학이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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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총 총 소형학이 인줄 알았는데 시 소형학이 어딨지 자 이제 테드 스트레이어 특별한 열쇠문을 열쇠로 여기 문을 열구요 일단 들어가서요 이거 조심해야되요 아이고 뭐지 이거 들었는데 어차피 부검님 와서오세요 반가워요 뭐라고 짝거리는거야 뭐라고 꼬작꼬작거리고 있는데 자기는 화가났대 화가나기 시작하고 있대요 지금 자기의 신호를 밝히래요 어디에 있는거야? 오 여깄다 컨설팅 얘한테 던지면 안되는데 지금 펄스 수류탄이 몇개 없어 아유 몇개 없어가지고 아 저도 많이 모아놨어야 되는데 진짜 아 미쓰렉 지금 이제 편하게 갈수있는것도 이제 얼마 안남았어 편하게 갈수있는것도 이제 두발밖에 안남았군요 두발이면 로봇브레인이나 프로텍트론 정도까지만 죽일수있죠 몇발정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병두근 여기 여덟개라니 딱 펄스 수류탄 딱 쓸수있는데만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 남아돌아요 펄스 수류탄 근데 쓸데가 없거든 그쪽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것도 아니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것도 아니고 잠시만 이쪽 여기 다찬데 어디로 가냐 아 밑으로 가는 데가 있구나 저장한번 더 하고요 어 잠시만요 진짜 감사합니다.